지금으로부터 불기 2559년 불심사 봉축대 법회를 거행하겠습니다. 거기 누가 한 사람 나와요? 아이고, 다운이니까 한 사람 나오라고. 아무나 나오라고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. 이렇게 귀한 날 부처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기린 여러분, 오늘 마음껏 펼치시고 즐거움,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. 식전 순서로 맨 먼저 홍순철 의원님께서 섹스폰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하십시오. 박수로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고천민의 가호와 가폐가 있기를 빌면서 나라의 발전에서 나발 좀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, 찍으십니다. 제가 또 딴 데 현장에 있어서 먼저 좀 부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김상권에, 제가 지금 현재 사실 동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왔습니다. 제가 그 저 목요일 날 4시 반에 남산 그 터널을 도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차는 작은 차이에요. 그런데 큰 차,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속광로버스가 우리 차는 두 벗어요. 아니, 그런데 부처님의 가호로 나도 차는 박살 났어요. 그런데 부처님의 가호로 우리 부부는 하나도 괜찮아서 역시 보험을 잘 들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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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